네, 지금은 올림퍼스 기출 1이고요. 요거 지금 11강의 1번부터 6번까지 나가서 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선 1번입니다. 1번에서는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우선 맨 처음에 올도우가 나왔어요. 올도우는 지금 우리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올도우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더우도 접속사고요. even if 접속사고요. even though 접속사죠.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despite가 있어요. 전치사고요. in spite of가 있어요. 얘도 전치사, 전치사예요. 그럼 명사가 나오고요. 다음에 동사는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가 전치사니까. 이거를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우선 여기에서도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지금 가주어고요. 얘가 지금 진주어죠. 진주어로 접속사 대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의 평가죠.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의 일부분은 여기서 part가 주어가 되죠. 이것은 뭐냐면 food를 세모라고 할게요. 음식의 시각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주셔야 될 것은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으면 동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is obvious 라고 쓰인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 번 해석을 해보면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의 일부분은 음식에 대한 시각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주어 다음에 하우절이 명사절로 들어갔죠.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우절은 명사절이에요. 선행사가 없는 것이죠. 관계의 부사니까 여기서부터 다음까지 문장이 완전하고요. what이라는 것이 있죠. 얘는 관계의 대명사고요. 앞에 선행사가 없고요. 뒤에 있는 문장이 관계의 대명사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얘네 둘은 명사절로 쓰여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얘가 가주어고요. 얘가 지금 진주어예요. 그러면 시각적인 여기서 in foot을 제가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들어오는 정보죠.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override예요. 얘는 어떻게든 쓰이냐면 무시하다 라고도 쓰이게 돼요. 무시하다 그리고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단시키다 얘랑 같은 말로 어떻게도 쓰이면 되냐면 ignore 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의 단어 뜻은 over rule 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가 avoid랑 같은 뜻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가 무시하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봐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우절은 명사절이고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니까 들어오는 정보가 더 중요해요. 뭐보다 목적어 1 맛과 냄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서프라이징이 지금 중요하겠죠. 우리한테 놀라움을 줍니다. 얘는 그냥 단순해요. 명사 다음에 ing가 있으면 앞에 있는 명사가 하는 거예요. pp가 있으면 당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ing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있고요. 얘 다음에 목적어가 없다는 게 특징이죠. 이거를 봐주시면 되고요. 서프라이징이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앞에 있는 명사가 그러한 감정을 주는지 그러한 감정을 받으면 pp형으로 들어가는지 이거를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사람들은 알게 되죠. 얘는 지금 가짜 목적어죠. 매우 어렵게 느껴요. 여기 있는 게 지금 진짜 목적어죠. 여기까지요. identify는 알아내다 라는 거죠. 알아내다 라는 identify를 꾸며주기 때문에 correctly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과일 맛이 나는 음료가 있어요. 과일 향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올바르게 알아내면 알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는 거죠. 조건이에요. 만약 그 색깔 여기서 color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영국식으로 이렇게 쓴 거죠. is wrong 되어져 있으니까 잘못 그러니까 다르게 되어져 있다면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연결사 잘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오렌지 음료가 있어요. 죽격관계 대명사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녹색으로 색깔이 입혀진 오렌지 음료와 같은 것이 있으면 오렌지 맛이 난다 라고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아마도요. 여기서 even 이라는 것은 표시해주면 여기다가 표시해 주시면 돼요. 즉, 비교급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문장은 제가 이 색으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스트라이킹이에요. 자, ing나 pp가 들어갔다는 것은 동사에서 왔다는 거고요. 이 두 아이들은 뭐다? 형용사예요. 즉, 얘는 지금 맞아요. 동명사라도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스트라이킹, 놀라움을 주는 앞에 있는 서프라이징 하고 같은 말이죠. 훨씬 더 두드러지고 놀라워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적어 드릴게요. 스트라이킹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랑 바꿔 써도 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뚜렷한 두드러지는 이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와인, 와인의 맛을 간별하는 사람들의 경험, 얘가 주어고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와인 맛을 간별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가장 두드러지게 돼요. 얘가 지금 도치가 됐다는 것이고요.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의 위치로도 중요하니까 잘 봐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연구가 있어요. 어떤 연구냐면 보르도예요. 보르도 대학의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와인과 와인을 만드는 학생들이에요. 이 연구는 보여주었죠. 얘가 주어, 동사예요. 접속사 되시죠? 이 학생들이요. 여기다가 네모칸을 질게요. 이 학생들이요. Choose 선택했죠. 테이스틱 노트는 시음표라고 보시면 돼요. 시음표. 맛을 보고 그것을 체크하는 노트를 선택을 했어요. 무엇에 알맞은 자, 어프로프레이싱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노트를 꾸며주죠. 즉, 빨간색 와인에 알맞은 적절한 시음표를 선택했죠. 예를 들어서 자두, 초콜릿과 같은 빨간색 와인에 적절한 시음표를 선택을 했어요. 언제요? 언제 이것을 선택했는지를 말해주죠. 이 학생들이 실험을 한, 얘네가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얘네가 실험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subject, 피 실험자라고도 보실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도 알아주시고요. 얘네는 실험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화이트 와인을 받았으니까 얘는 죽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are given 수동태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흰색 와인을 받았을 때요. 뭐로 색이 모로 색 처리가 된 모로 빨간색 다이 염색 물질이죠. 빨간색 염색물로 색 처리가 된 흰색 와인을 받았을 때 자두와 초콜릿과 같은 레드 와인에 적합한 시음표를 선택을 한 것이죠. 경험을 많은 뉴질랜드의 와인 전문가가 있어요. experienced 경험이 많은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죠. 요 애들은 expert 전문가들은 자 여기를 봐주셔야겠죠. world tricked into 자 trick 속이다 라는 말이에요. 얘는 동사로 라고 해서 속이다 full 이라고 들어가도 되고요. 명사로 쓰면 묘수 꼼수 방안 방법 이라고 보시면 되죠. 동사로 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가 food 라고 ed를 붙여서 들어가도 되죠. 유사하게요. 속아졌어요. 뭐 하도록요? 생각하도록. into가 전치사니까 thinking 이고요. 접속사 대시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흰색 와인 샤르도네 흰색 와인 샤르도네가 사실상 이렇게 되죠. 빨간색 와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흰색 와인을 빨간색 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요? 이 샤르도네가 여기 있는 거 봐주셔야 되겠죠. 여기 있는 걸로 보시면 have pp는 주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일반적으로 목적어 있고요. have been pp는 be pp가 있으니까 주어가 당하죠. 그럼 일반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흰색 샤르도네가 색칠이 되어진 거죠. 색 색이 첨가되어진 거죠. 무엇으로요? 빨간색 염색 빨간색 염료 빨간색 뭐라고 그럴까요? 음 화학물출로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의 음식에 대한 평가의 일부분은 그 음식의 시각적인 모습에 이해한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시각적인 들어오는 정보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그런 방식을 보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한테 놀라움을 줄 겁니다. 사람들은 매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색이 다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과일 맛이 나는 음료를 올바르게 알아내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녹색으로 색깔이 되어져 있는 오렌지 음료와 같은 거죠. 아마도요. 와인 맛을 간별하는 경험이 훨씬 더 우리한테 놀라움을 주고 분명할 거예요. 와인을 공부하고요. 와인을 만드는 것을 공부하는 보르도의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하나의 연구가 데디아를 알려주었죠. 학생들은 자두와 초콜릿과 같은 레드 와인에 적합한 시음표를 선택했어요. 언제요? 빨간색으로 염료가 참가된 흰색 와인을 받았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심지어 경험이 많은 뉴질랜드의 와인 전문가들도요. 똑같이 속아서 다음이라고 생각했죠. 즉 흰색 와인인 샤르도네가 사실상 빨간색 와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언제요? 그 샤르도네가 빨간색 와인 빨간색 화학 빨간색 염료가 첨가되었을 때요.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인펙트는 사실상 이라는 거고요. 인 이펙트랑 바꿨을 수 있죠.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가서 봅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죠. 이 문장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장과 위치는 이게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아래에서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for instance가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에도 for instance, for example 들어가도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법상 중요한 것을 가서 봅시다. 여기서 although 들어가는 것은 얘는 맨날 나와요. 근데 맨날 틀리죠. 그러니까 이거 잘 봐주셔야 되겠고 접속사태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여기서 it 들어간 거 봐주셔야 돼요. 앞에 있는 거 food니까 그리고 여기 how you 들어간 거 잘 봐주시고 surprising 잘 봐주시면 돼요.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되고요. identify를 꾸며주기 위해서 correctly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여기서 even은 비교쿡 강조고요. 비교쿡 강조는 even far still 뭐 이거? still a lot much 가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very many 가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셔야 될 거 여기에 형용사 꼴 잘 봐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pp형이에요. pp형 여기 있는 거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경험이 있는 experienced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be tricked into 에요. 무엇으로 속아 넘어가다. 여기서 have been colored 이렇게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죠. 이쪽으로 와서 하나 더 봐주셔야 될 거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명사가 있어요. 명사 그럼 앞에 ing 가 있으면 얘가 무조건 하는 거예요. pp 가 있어도 pp 가 있으면 얘가 당하는 거죠. 얘 다음에 ing 가 있으면 얘가 하는 거고요. 뒤에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있어요. pp 가 있으면 뒤에 일반적으로 목적어 없고요. 얘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거를 다 같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보시면 여기 있는 color도 보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얘는 experience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경험이 있는 이라는 말이죠. pp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죠. 얘도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요 꼴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에 있는 거 보시면 우선 여기서 positively or negatively 되어져 있고요. 부사죠. 부사는 특징이 뭐죠? 부사는 형용사 동사 부사 문장을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꾸며준다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are powerful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기서 전치사 온 들어가는 거 봐주셔야 돼요. 영향이라는 말이 쓰이면 뒤에 전치사 온이 들어가요. 우리한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나 여기 잘 보세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심표 심표가 있으면 가로를 쳐야 돼요. 이게 국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로를 칩시다. 여기에 명사가 있으면 앞에 있는 이라는 같은 거고요. 형용사가 있으면 다시 적죠. 형용사가 있으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요.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으면 앞에 이를 꾸며주고요.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으면 삽입된 거라 앞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특히나 언제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앞으로 빼주면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고 여기서 even에다가 표시해주고 얘를 표시해주면 얘는 지금 비교급이죠. 비교급 강조예요. 형용사니까 주어가 될 수 없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our friends가 주어 얘가 동사다라는 거죠. 빠져요. 얘가 지금 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도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가장 더 강력하다는 거죠. 훨씬 더 강력하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핀도 부사죠.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을 선택해요. 무엇으로서? 하나의 방식으로서. 어떤 방식? 앞에 있는 명사의 속성이나 성격을 설명해 주죠. 어브가 전치사니까 expanding 확장시키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낚이면 안 돼요. 얘는 확장시키다 구요. 얘는 소비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요. 확장시키다 소비하다 구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 Beyond 무엇을 넘어서 즉 우리의 가족 즉 우리의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넘어가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냐. 뭐 첫째 둘째 형 누나 동생 그런 거를 넘어서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친구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압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단어 표시해 주고요.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컨펌 이라는 것은 순응하다 맞추다 라는 것이고요. 전치사 투 가 들어가요. 하나 더 얘는 확실히 하다 라는 말이에요.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어 이 단어도 이 단어도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무엇의 기준의 그리고 기대의 누구의 친구들과 다른 사회적 사교적 그룹이죠. 소셜이라는 것은 사회의 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사교적인 이라는 말로도 쓰이죠. 그것에 맞추고자 하는 압력이 동사가 이즈죠. 주어가 프라이저 적게 되니까요.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비동사 다음에 다시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으면 동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강력해지게 되는 거죠.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이클리는 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라는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심표심표니까 가로 치는 게 국룰이죠. 그러면 요 J R H 가 있어요. 요 사람은 발달심리학자인데 주어죠. 동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ING는 안되겠죠. 여기에 적어드린 것처럼 동사에 S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4번이 틀렸고요. 세 가지 중요한 힘이 있어요. 얘가 쉐이프 쉐이프에다 표시를 해주시고요. 쉐이프는 중요한 단어예요. 한 가지가 형성하다 만들다 라고도 쓰이고요. 또 한 가지가 영향을 미치다. 그래서 우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적을게요. 콜론 세미콜론 하이픈이 있으면 앞에서 내용이 부족하니까 뒤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수식을 해주죠. 그러면 개인적인 기질 리 중요한 영향 여기서 쓰리 메인 포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가지가 우리의 부모님들 또 한 가지가 친구들이라는 거죠. 피어른 동료라는 거죠. 그러면 영향이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표심표니까 가로치고요. She argues that 이라고 들어가도 되죠. 그러면 친구들의 영향은 얘가 지금 주어져 비격극 강조예요. Much stronger 더 강하죠. 뭐보다요. death에다가 표시해주고 death은 인플루언스를 받는 대명사죠. 단수니까 단수 대명사가 들어가죠. 부모님의 영향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세상에 있어요. 아이들이 공유해요. 누구하고요. 그들의 친구들하고요. 셔어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이게 앞으로 빠져나가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죠. 그녀가 말을 합니다. 그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드는 거죠. what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표시를 해놓으셔야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나서요. what은 다시 한번 볼게요.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지 않고요. 앞에 선행사가 없고요. 얘는 명사절로 쓰이게 되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쓰이게 되고요. 여기는 지금 보호를 쓰이게 된 것이죠. 뒤에 주어가 없고요. 명사가 없어요. 동사 1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수정해요. 고쳐져요. 성격을 됐죠? 가지고 태어난 with 전치사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이게 앞에 있는 캐릭터 리스틱으로 됐고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빠져있죠. 따라서요. 이것이 결정을 해주게 되죠. 종류죠. sort는 종류 kind와 같은 말이죠. 어떤 사람의 종류를 선택을 해주게 되죠. 결정해주게 되죠. 어떤 거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져있죠. 그들이 되는 비동사에 대해서 보호가 앞으로 빠져있고요. 보호가 빠졌을 때 복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않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동사에 대한 보호가 앞으로 빠져서 여기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빠져있는 것이죠. 비동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다 있다 되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죠. 여기서는 되다 언제요? 그들이 grow up 그들이 자랐을 때 그들이 될 사람의 종류를 결정하게 되죠. 즉 이 글은 지금 친구들이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부모님들보다 그죠.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한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친구들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친구를 선택을 하죠. 결과적으로 친구들과 다른 사결적인 그룹에 대한 기준과 여러가지 기대에 맞추고자 하는 압박은 아마도 강력하겠죠. 발달 심리학자인 J.R.H. 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세가지 강한 요소가 있는데 그런 힘은 개인의 기질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구들 이라는 거죠. 그녀가 주장하긴 그녀는 이렇게 주장해요. 동료들 친구들에 대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은 부모님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녀가 말하기를 그들 아이들의 친구들과 아이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세상은 그들의 행동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여러가지 성격을 고쳐주고 따라서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이 될 수 있는 어른 사람의 모습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문장을 가서 볼게요.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거죠. 됐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장이 여기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여기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는 친구가 가장 중요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단어 이 단어는 문제로 많이 나왔던 것들이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부사 형태로 들어간 거 잘 봐주셔야 돼요. 부사는 문장을 수식할 수 있으니까 전치에서 온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비교 극 강조해서 even 들어간 거 여기서 얘가 주어 니까 are 들어간 거 봐주셔야 되죠. 파란 색과 빨간 색은 외우셔도 됩니다. 알겠니? 네. beyond confirm to 요거죠?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비 인텐스 에서요. 여기서 인텐스 라는 말 자체도 빈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쉐이프라는 말도 봐주셔야 되겠고요. 비교 극 강조로 멋이 들어간 거 봐주셔야 되겠고요. 관계 대명사 와 시고요. 됐죠? 동사 1 동사 2 동사 3 이렇게 들어간 거 여기에 지금 목적격 관계되면서 빠져있는 형태 까지 잘 봐주셔야 돼요. 이해를 하면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해를 잘 해주셔서 맞춰 주셔야 겠죠. 네 여기서는 단순하게 말하면 친구가 아이들한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게 이 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여기 있는 거 가서 보죠. 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요. 세모라고 할게요. 이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예요. Substitute 라고 되어졌는데요. Substitute 는 이거는 대신 사용하는 것 즉 대체품 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얘가 동사라고 쓰면 자 얘를 동사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되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쓰냐는 거냐면 A를 쓴다는 거요. 뭐를 안 쓰고요. 얘를 안 쓰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주셔야 될 거는 replace 인데요. 얘는 대체 하다 라고 쓰여요. 얘랑 뜻은 똑같은데 얘는 뭐냐면 안 쓰다 요. 예를 들어서요.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기서 He replace A with B 이라고 하면 A를 안 쓰고요. B를 쓴 다는 거요. 그래서 얘는 안 쓰다 바꾸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이라는 것은 대체품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대체품은 아닙니다. 됐죠? 이거를 대신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rather가 있어요. rather라는 것은 오히려 문장 맨 앞에 rather라고 쓰이면 오히려 그러나 라는 거예요. 문장 중간에 rather라고 쓰면 다소 좀 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쓸 경우에 이렇게 바꿔도 되죠. still 문장 맨 앞에 still이 있으면 그러나 however 그러나 yet 그러나 라고 쓰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심표 더우가 있으면 그러나 라고 쓰이게 되죠. 그런데요. 그것은요. should 해야만 한다 당위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을 해요. 기능해야만 하는 거죠. 무엇으로 써요? 대체품으로 써. 그냥 그것을 음 추가적으로 어이구 여기서 서플리먼트인데요. 대체품이 아닌데요. 보충하는 것으로서 써야 된다는 거죠.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 봐주셔야 돼요. 서브가 있는데요. 서브는 주다 제공하다 기능 역할을 하다 또 한 가지가 대접하다 이렇게 쓰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쓰이냐면 기능 역할을 하다 그래서 얘네는 기능을 합니다. 무엇을 하는? 강화시켜주는 거죠. 풍부함 내용의 풍부함 여기서 여기 다시 한 번 적으면 컨텐트는 명사로 쓰이면 내용 내용물 이라고 쓰이고요. 효용사로 쓰이면 만족한 이라고 쓰이게 돼요. 그러면 그 메시지의 내용을 풍부하게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라는 거죠.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이죠. 앞에 있는 여기 있는 넘버벌 커뮤니케이션이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ing가 들어갔어요. 즉 이것은 뭐냐면 여기다가 밑줄을 이렇게 쳐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 봐주셔야 될 것은 path across는 전달하다 에요. 근데 얘는 지금 being 이라는 거죠. 진행 시제죠. 진행 시제인데 여기에 bpp가 들어가서 수동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얘가 합쳐지면 be being p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죠.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의 내용 메시지라고 보셔도 되고 컨텐트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죠. 그 내용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유용할 수 있어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동사가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요. where 관계 부사니까 뒤에 있는 문장 완전하겠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서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죠. I am happy랑 똑같은 문장이니까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완전하지 않을 때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imagine 이라고 되어져는데요. 문장 맨 앞에 imagine 이라고 되어져있으면 예를 들어 봅시다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러면 네가 어디 있냐면 불편한 상황에 있어요. while 이라고 되어져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봐주셔야 될게. 자 어떻게 되죠. while 매일은 동아네 라고도 쓰이게 되죠. 그리고 얘는 접속사로 쓰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뒤에 주어동사가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본사 구문으로 만들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접속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있을 때 접속사를 지우고요. 주어가 같으면 지우고요. 하면 ing 당하면 pp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접속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에서 접속사를 살려두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주어를 없애고 그냥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인 이 부분이 ing로만 들어가서 분사 구문 pp로 들어가서 분사 구문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조가 들어가서 분사 구문 형용사만 들어가서 분사 구문의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talking to 인데 얘는 원래 문장으로 하면 you talk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 문장은요. 그러면 당신이 어떤 개인한테 말하는 순간에 불편한 상황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서 uneasy라는 uneasy로 바꿨어도 되죠. 불편한 그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여기 또 나왔습니다. 목적어 to 동사원형 목적어가 동사원형 하도록 도와주다 죠. to는 빠지고요. to 동사원형 to가 빠집니다. 근데 help는 한 가지 더 쓰여요. help 목적어 with 명사 그럼 얘는 with 명사 목적어에게 명사를 도와주다. 다 되죠. 그럼 여기에서 help 가 있으니까 get through 쓰인 거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to가 빠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네가 메시지를 get across 전달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여기는 이 사람이죠. 네가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뭐 하기 위해서요? 너 에게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of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였어요. 대화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편안해지기 위해서 대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도록 하기 위해 상대편에게 메시지 좀 쉬고 싶다. 나 지금 불편해. 라는 것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요? 손을 자꾸 움직인다는 움직이거나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부린다거나 멍때리거나 그런 것이죠. 그럼 또 다른 이점이 있죠. 여기서 another 이라고 되어졌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 이쪽으로 그냥 적을게요. another 가 있으면 이거 잘 봐요. 단수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단수 명사가 들어가요. others 가 있으면 얘는 other 다음에 복수 명사예요. 됐죠? 그 다음에 another 명사가 있으면 얘는 또 다른 하나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요 나머지 가 더 있어요. 그리고요 the other 이라고 되어져 있고 명사 있고요. 복수가 들어가도 되죠? 나머지 모든 이라고 보시면 되죠. 얘는 나머지가 없는 것이죠. 이거 구별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나와요.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advantage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또 다른 장점은 what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얘가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너에게 기회를 주게 돼요. 문장 완전하고요. to express 목적어 다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that이 들어가야 되겠죠.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얘는 that으로 바뀌어야 된다. 접속사 that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면 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당신한테 기회를 주게 되죠. 감정들과 태도를 표현할 수 있어요. properly 하다가 표시해 주고요. 올바르게 표시해 줄 수 있죠. 그러면 without이에요. 도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없다면 이라는 거죠. 그럼 얘를 절로 한번 바꿔 볼게요. 여기에 잘 봐주세요. unless 다음에 there is the aid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쭉 좋고요. 마찬가지로 if로 바꿔 쓸 수 있겠죠. unless 는 if 나시니까 there is not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동사 좋아요. 여러 측면이 있어요. several 있으니까 뒤에 복습명사죠. 그러면 너의 본성과 너의 인성에 대한 여러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will not be adequately expressed 올바르게 표현되지 않는 너의 본성과 너의 성격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의사소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소 여기서는 부사죠. 다소 부사로 세를 꾸며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완하다. 보충하다. 라는 거죠. 앞에 있는 말 이 말 이랑 같은 말 이승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갑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대체가 될 수는 없죠. 오히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전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의 풍부함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는 보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록과 같이 부수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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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여러 상황들에서 유용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불편한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어가 뭐가 되죠? 효용사나 부사로 쓰일 수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비동사 다음에 효용사는 동사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효용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가 동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죠. 불편한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이라는 것이 당신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돼요. 모하기 위해서 다시 편안해지기 위해서 대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간 대화를 벗어나서 약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비언 주기 메시지를 비언어적으로 전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완전 일반 투로 말하면 네가 다시 기분이 네가 지금 대화를 하다가 불편하니까 다시 시간을 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잠깐 대화를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 장점 이라는 것은 당신이 올바르게 당신의 감정과 태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죠. 만약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없으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의 본성과 너의 성격들이 올바르게 표현되지 않나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듯 대화에서 네가 여러가지 다른 것들도 하고 싶고 표현할 수 있을 것들도 있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말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데 비언어적인 행동이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그런 것을 표현하지 못하면 너의 상황이나 너의 불편함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이라는 것은 언어적 의사소통 을 대신할 수 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완할 수 는 있습니다. 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를 다시 가서 볼게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문장을 보시면 요거죠. 여기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요거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서 요거 두 개 잘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요 단어는 요 단어는 빈칸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ather는 오히려 그러나 라는 것이고요. is은 단수로 non-verbal 커뮤니케이션 단수로 되어져있으니까 단수로 표현이 되어져있고요. 요 표현 is being passed across 저거 잘 봐주셔야 되죠. 진행 수동태 수동태 니까 뒤에 목적우가 없는 거죠. 여기서 is까지 잘 봐주시면 됩니다. 관계부사 where 요거 대신에 for example for instance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접속사 대신에 분사 구문이 들어간 goal help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서 얘는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요거 봐주시고요. properly 는 부사로서 express 를 꾸며줍니다. 됐죠? 음 그 다음에 without 여기 있는 구 를 이렇게 절로 바꿀 수 있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substitute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letter는 보사로 다소 라는 말이죠. 여기서 it은 버벌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compliment 하고 supplement 는 동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하다 보충하다 라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면 요게 빈칸으로 추가적인 보완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충적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얘네들의 구별 다시 한번 좀 잘 해주시고요. 서브의 뜻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다르게 쓰인 거 찾아라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거 요거 하나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4번에 있는 거 보시면 이거는 과학 지문인데 좀 재밌는 재밌는 것 같아요. 얘가 주어 아 얘가 동사 구요. 얘가 주어져 많이 가 있으니까 복수명사 들어가면 돼요. 4 전치사 구요.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동사가 들어가서 ing죠. 여러가지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전치사 무엇에 대한 무엇에 대한 신비함에 대한 우주의 신비함에 대한 대답을 찾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과학이라는 것은 오직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죠. 여기서 디즈라는 것은 여기는 요거죠. 여기서 디즈의 다음에 뭐가 빠져 있냐면 이게 빠져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나요. 과학은 독특합니다. 여기서 요 부분이 문장의 위치 문장 여기를 뻥 뚫어놓고 알맞는 거 넣어주세요. 라고 할 때 요게 문장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미리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 배열 문장일 순서 ABC에서 문장마학 뒤죽박죽에서 나와서 문장을 배열하세요 라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추측을 하는 거 대신에 과학자들은 따라갑니다. 한 하나의 시스템을 따라가죠. 디자인은 만들다 라고 쓰여요. 동사로 쓸 때는 그래서 얘가 PP형이죠. 명사 다음에 PP형이 있으니까 명사가 당하는 거 보시고요. 뒤에는 목적이 없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if에다가 표시해주면 if는 어떤 말과 같은 말로 쓰이는 거죠. weather절 와 같은 걸로 쓰이게 되죠. if하고 weather절은 명사절로도 쓰이고 부사절로도 쓰이는데요. 여기서 a or b a 또는 b or not 얘네가 생략돼서 쓰이기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or이 있으니까 그들의 생각이 진실이든 거짓인지 그들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계를 쫓아가게 되죠. 그럼 여기는 과학자들은요. 지석적으로 지석적으로 부사니까 리이그세민을 꾸며주죠. 동사일 동사이 얘에 대한 목적어가 이렇게 되죠. 그들의 이론 그리고 그들의 결론을 재조사하고 검증하게 돼요. 됐죠? 그러면 오래된 생각 드리는데 얘를 네모칸 이라고 할게요. all the ideas 되어져 있고요. 오래된 생각 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all 대신에 여기에서만 이렇게 들어가도 되죠. existing 이라고 들어가면 기존의 라는 말로 쓰이게 돼요. 우리 앞에서 했을 거예요. replace가 있으면 없애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뀌어요. 바꾸어집니다. 다른 걸로 없애지죠. 그러니까 얘가 안 쓴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replace가 있으면 대체하다 인데 a with b 가 있어요. 그러면 a를 안 쓰고 b를 쓴다는 거죠. 근데 얘는 생략되면 a를 바꾸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얘는 수동태로 되면 어떻게 되죠? a b replaced 이렇게 되면 a는 대체되어 없어져요. 제거되어져요. 버려져요. 라는 말이죠. 언제요? 과학자들이 찾아요. 새로운 정보를 찾게 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오래된 생각들이 설명할 수 없는 explain에 대한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 있는 것이죠. 오래된 생각들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게 되면 오래된 정보는 버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once라고 되어져 있죠. once는 접속사로 쓰면 일단 뭐 하면 이라고 쓰이게 되고요. 한번 이라고도 쓰이게 되고요. 옛날에 라는 말로도 쓰이게 되죠. 여기서는 접속사로 일단 뭐 하면 일단 어떤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review 그것을 검증하게 돼요. 제가 요거를 요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reexamine test 랑 같은 게 review 가 되겠죠. 다시 검증하게 되죠. 그 이론을요. 이 발견을요. 신중하게 carefully 에다 표시해 주고 부사니까 앞에 있는 review 를 꾸며주고요. carefully 는 attentively 로 바꿀 수 있어요. 뭐 하기 전에요? 접속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여요. 전치사로 쓰여서 using the information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요. 어디에? 그들 자신의 조사에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신중히 그러한 새로운 발견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식 글 쌓아올라가요. on order discoveries 되어져 있어요. 오래된 발견의 기초에서 새로운 지식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올라가는 이러한 방식 어분의 앞에 있는 명사의 속성과 성격을 설명해 준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this way 가 주어니까 얘는 툴리겠죠. 단수니까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되죠? s 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that are 보장하게 돼요. 과학자들이 correct는 동사로 쓰면 수정하다 고치다 효용사로 쓰이면 올바른 이라는 말로 쓰이게 되죠. 그러면 그들의 실수를 고치는 걸 분명히 하게 되죠. 그래서요. 여기 있는 거 표시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빼서 한번 볼게요. 엄 이라는 것은 팔 이라고도 쓰이게 되지만 무기 이로도 쓰이게 되죠. 그러면 동사를 쓰면 무기를 장착 무장하다 무장하다 라고 쓰이게 돼요. 그래서 얘는 얘랑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equip 장비를 갖추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실게요. 여기에서 armed라는 것은 어떻게 바꿔도 된다는 소리일까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을 갖추고요. 됐죠? 그러면 얘는 문장 맨 앞에 PP로 되어져 있으니까 분사구문이니까 원래의 형태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사람들은 무장을 하게 되었어요.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됐죠?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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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빈이 되었다가 생략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rmed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짓게 되죠. 만들게 돼요. 도구와 기계를 만들게 되죠. 어떤 트랜스폰 바꾸다죠. 방식 이쪽으로요. 관계 부사 이사요. 하우는 독특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보통 애들은 선행사가 선행사가 있는데 더 웨이 하우라고요. 하우의 선행사인 더 웨이를 같이 쓰지 못하죠. 관계 부사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만 써요. 더 웨이 라고만 쓰던지 하우라고만 쓰는 거죠.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하구요. 같이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더 웨이 다음에 동격에 덧 넣어주면 두 개 다 같이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쪽으로 빼서 이쪽으로 다시 하여서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들과 기계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면서요? 분사 구문이죠. 무엇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목적어 여기서 멋진은 비교급 강조가 되겠죠. 이즈 이즈 목적격 보호 1 목적격 보호 2 우리 우리의 삶을 라이프의 복수형 이자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고 더 좋게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도구와 기계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다시 한 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주에 대한 신비한 신비한 문제에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많은 방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은 이러한 방식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나 과학은 독특합니다. 추측을 하는 거 대신에 추측하다 어림 짐작하다 라는 말이에요. Making Estimation 해도 되는 거죠. 과학자들은 따라가죠. 따라갑니다. 따릅니다.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인지 거시지인지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쫓아가게 되죠.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이 만든 이론과 결론을 재검증하고 검증하게 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정보를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생각이나 기존의 생각 이론들은 바뀌게 돼요. 없어지고 버려지고 그냥 무시하게 되죠. 일단 어떤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발견을 그 발견을 신중히 다시 검토를 해요. 그들 자신의 조사에서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말이죠. 이렇게요. 오래된 이전의 발견 위에 새로운 정보를 쌓아 올라가는 이러한 방식은 과학자들이 그들의 실수를 고칠 수 있던 고치는 것을 분명히 분명히 하게 하죠.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과학자들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편안하고 좋게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랜스폼 변화시키 다는 건데요. 체인지로 바꾸셔도 되고요. 랄터로 바꾸셔도 되고요. 쉬프트로 바꾸셔도 되죠. 그 다음에 컨버트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변화시키 다 패거리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 중요한 문장 가서 보죠. 여기서 우선 우리가 보셔야 될 중요한 문장 이 문장 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장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법상 중요한 걸 가서 봅시다. 여기에서 하나 보셔야 될 거는 one of this one of 다음에 복습 명사 들어가는 걸 봐주셔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follow 라는 표현도 잘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designed 여기서 if 명사 절로 뭘로 바꿀 수 있다. whether 바꿀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대열 이라고 들어간 건 앞에 주어가 scientist 대열 대이 이기 때문이죠. 이렇게도 표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 문장은 한번 봐주셔도 됩니다. 됐죠? 여기 있는 데이 누구인지 오래된 지식이죠. 오래된 지식이 설명할 수 없으면 버려지게 됩니다. 이 표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수로 표현된 게 무엇인지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인슈 이라는 어휘 하고요. correct 라는 어휘 잘 봐주셔야 돼요. 그들의 오래된 정보 위에 새로운 정보를 쌓아 올라가는 이러한 방식이 과학자들이 그들의 실수를 고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armed 이거 equipped 이렇게 바뀌었을 수 있다는 거 잘 봐주시고요. 여기서 이거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 강조하는 것도 여기까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나쁜 나쁜 조명 증가 시킵니다. 증가 시킬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당신의 눈 에요. 마찬가지 입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주셔야 될 거는 앞에서 만약에 어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뺐는데요. 여기는 보시면 나는 키가 큽니다. 나도 라고 하면 so as am i 라고 해주면 돼요. 앞에 있는 비동사 다음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am 이라고 받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so 라고 해도 되고요. as 라고 해서 can i 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받는 대동사가 되는 거죠. 대동사 마찬가지 일반 동사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so 하고 as 를 넣고요. 일반 동사일 때는 did 둘을 넣어주면 되죠. 여기서는 지금 과거 시제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오른쪽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져 있는 거냐면 부정문이죠. 부정문 경우에 마찬가지로 나도 못해요 라고 하면 no are leader 를 넣고요. 여기에다가 am I 나도 키가 작아요. 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no are neither 집어넣고요. 얘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얘는 일반 동사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no are neither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did I 라고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can 다음에 뭐가 빠져있냐면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이렇게 되겠죠. 주격관계 대명사 너무나도 밝은 빛 됐죠? 얘가 주어 1 얘가 주어 2죠. 또 한가지 어떤 거 shine 빛이 나죠. 직접적으로 너의 눈 쪽으로 빛나는 조명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나쁜 조명 너무나도 밝은 조명 그리고 눈에 직접적으로 향해지는 밝은 빛 쓴 너의 눈에 스트레스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형광등 형광등 조명도요. 또한 타이어링 피곤함을 줄 수 있어요. 됐죠? 감각을 나타내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을 경우에 tire 이렇게 하면 피곤하게 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tiring ing 가 있으면 앞에 있는 주체가 하는 거죠. 만약에 tired 라고 되어져있으면 앞에 있는 주체가 당하는 것이 됩니다. 이 표현 잘 봐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뒤에 있는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에서 뭔가 빠져있겠죠. appreciate 무엇의 가치를 제대로 알다 니가 아마 제대로 모르는 것은 what은 명사절로 쓰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주어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동사가 이즈예요. 당신이 아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대절 이하일 겁니다. 접속사 되시고요. 뒤에는 문장은 완전하겠죠. 조명의 질이 아마 또한 may be important 중요하다는 거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동사가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most는 형용사로 people를 꾸며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할 가장 행복하죠. 어디에서요? 가장 밝은 햇빛 아래에서요. 즉 이것은 다시 설명해 주죠. 여기에서요. 하이픈 다음에 this를 그냥 나는 이렇게 많이 쓰기 싫어 라고 하시면 그냥 위치라고 넣어주셔도 되죠. 이것은 아마 일으키게 되죠. 커즈는 일으키다 야기하다 prompt 바꿔서도 되고요. trigger make 야기하다 분출을 만들게 되죠. 분출 release 나오게 되죠. 근데 혹시 얘네들을 이렇게 단어로 쓰기 싫다 라는 분은 이렇게 해주셔도 되죠. lead to result in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다 앞에 있는 게 원인 뒤에 있는 게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release는 분출 나옴 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요? 화학물질이 나오게 되죠. 어디에서요? 신체 안에서요. death 관계대명사 인데 여기서 얘가 지금 동사가 되니까 주격관계대명사죠. 얘는 지금 복수형 이니까 바디가 아니라 chemicals 얘가 되겠죠. 동사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가져다 주게 돼요. 어떤 느낌을 가져다 주게 되냐면 감정적으로 행복한 느낌을 가져다 주게 되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심표 심표니까 가로 치는 게 국룰이고요. 인공조명 얘가 주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두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죠? does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얘가 주어 역할하니까 contains죠. 오직 몇몇의 여기서 봐주셔야 될 거는 a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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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는 셀 수 있으니까 뒤에 복수명사가 들어가면 되고요. a little little much는 셀 수 없으니까 뒤에 단수명사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a few 몇몇의 파장이 있죠. 빛의 파장을 포함하는 인공적인 조명은 뭐처럼 보이지 않아요. 가져요. 똑같은 효과 기분 즉 햇볕이 가지고 있는 해즈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요거라고 보시면 되죠. 기분에 미치는 영향 기분에 미치는 즉 햇빛이 가지고 있는 기분에 우리의 기분에 미치는 영향과 똑같은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try ing 는 시도하다 try to 는 노력하다 죠. 얘는 try on ing 데 on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try experimenting 되어져 있으니까 시도해 보세요. with walking 일을 하면서요. by 에다가 표시해 주고요. by 는 무엇의 옆에 에요. 그래서 beside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해 주셔야 될 게 besides 는 게다가 에요. besides 는 게다가 구요. beside 무엇의 옆에 창가에서 일을 해보세요. 되겠죠? 그리고 사용해 보세요. full spectrum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색을 다 가지고 있는 전구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with 에 걸리는 얘가 1이고요. 얘가 2이겠죠. in your desk 램프 너의 데스크 램프 에서요. 그럼 너는 아마 probably probably 는 maybe 죠. 아마 find 알게 되겠죠. 접속 사태 이런 것이 여기 창가 옆에서 그리고 여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거는 단수 or 단수는 단수 취급 이죠. 단수 and 단수는 복수 취급 이에요. 여기서 walking by a window 단수 using for spectrum verb 단수 그러니까 여기서 this 라고 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향상시키게 돼요. 질을 네가 일하는 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명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나쁜 조명은 너의 눈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밝은 조명 또는 직접적으로 너의 눈에 들어가는 너의 눈에 비치는 조명도 마찬가지죠. 형광등도 또한 피곤함을 줘요. 문장의 위치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네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명의 질이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얘도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 가장 행복 해요. 언제요? 밝은 햇빛 안에서요. 즉 이것은 우리의 신체 내에서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감정적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화학물질을 분출하게 만드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빛의 몇몇 파장만 가지고 있는 인광 조명은 햇빛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분에 미치는 똑같은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창가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너의 책상 램프에 모든 스펙트럼을 다 가지고 있는 전구를 사용하면서 실험을 해보세요. 너는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네가 일하는 환경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요. 중요한 문장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장 봐주시면 되겠죠. 이 문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문장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가서 볼게요. 여기 있는 이 표현 잘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거 쭉 잘 봐주셔야 되겠죠. 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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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입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서 타이어링 들어가는 거 관계되면서 what 단수 취급 접속사 that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스위치 브링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티피셜 라이트는 단수가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에요. 전치사 전치사 온 똑같은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트라이 아인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라는 거고요. 여기서 바이는 비사이드 하고 같은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인프루브라는 단어 알아주시면 되겠죠. 문맥상 알맞은 어휘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잘 봐주시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인플런스 인플런스 는 영향을 미치다. 라는 거죠. 이펙트 어펙트 다 영향을 미치다. 라는 거죠. 임팩트 그러면 A 온 비에요. 얘네가 있으면 반드시 뒤에 뭐가 있냐 라면 전치사 온 이 있다는 거고요. 어떻게 되냐면 A의 영향을 B에게 미치다. 라는 거예요. B에게 영향을 미치다. 라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조명이 조명이 우리에게 음 스트레스도 주고 우리의 환경 이라는 환경을 향상시키게도 해주게 된다. 라는 거죠. 알겠죠? 문장의 위치 그리고 문장 문장에서 문맥상 알맞는 어휘 까지도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여기서 by는 beside 이렇게 됐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여기에서요. 지금 아래에 있는 보기 ABC 그거는 뺐습니다. 위에 있는 것만 있고요. 여기서 정답을 그냥 다 제시를 해드리니까 그냥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가서 보죠. 자 클로딩 옷이라는 것은요. 돈 헤브트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빗살 필요가 없습니다. 동사죠. for는 전치사죠. 그래서 뒤에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선택을 하세요. 옷을 선택을 하세요. appropriate 적절한 appropriate appropriate 알맞은 이렇게 들어가도 되죠. proper 알맞은 옷을 선택을 하세요. 무엇에 기온에 그리고 환경 조건에 말이죠. 위치가 있으면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빠져있어야 되고요. in 위치가 있으면 다시 관계 대명사가 있으면 뒤에 있는 문장에서 명사가 없어야 되죠. 전치사 다음에 위치가 있으면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해야 되죠. 자 전치사 다음에 what이 있으면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하면 아니 되죠. 앞에 있는 명사가 얘를 넣어주면 되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앞에 있는 선행사를 위치자리에 넣어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선 뒤에 보시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니까 당신이 운동을 할 이라는 것이니까 운동을 하다 운동을 할 것이다.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하니까 얘는 안 들어가고요. 유의가 들어가면 되겠죠. 앞에 있는 선행사를 넣어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얘는 한 단어로 where 이라고 들어가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치고요. 단순히 이즈 들어가는 거 봐주셔야 되죠. 그러면 적절해요. 무엇에 운동과 계절의 적절한 옷은 또 어떻게 되냐면 향상시키게 되죠. 너의 운동 경험을 향상시켜주게 돼요. 그러면 따뜻한 기후에서요. clothes 옷이 있어요. 동사죠. 여기서 clothes 는 무조건 복수 형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have 가 들어갔죠. 그러면 week 이라고 되어져는데요. 초에 있는 심지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거요. 됐죠? 그래서 얘는 수분을 나르다 라는 동사로 쓰이게 돼요. ing나 pp가 됐다는 것은 동사에서 왔으니까요. 여기 있죠? week 수분을 흡수하거나 배출하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수분을 나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수분을 왔다 갔다 그러니까 땀을 배출하고요. 땀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옷들은 자 여기에 have 라고 되어있을 거주어 주는 거죠. 얘가 주어니까 are have 도움이 됩니다. 뭘 하는데 dissipate dissipate는 발산하다 라는 말로도 쓰이는데요. 흩어지게 하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는 데 더 좋겠죠? 열을 열을 발산 열을 밖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여기서 전치사 from 몸에서 나오는 열을 흩어지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대조적으로 가주어 진주어죠. 페이스는 마주하다 직면하다 여기서 페이스는 대처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reat handle deal with address tackle wrestle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네는 추운 날씨를 다루면 돼요. 어떻게 하면서요. with layers 겹겹이 입으면서요. 그래서 당신은 adjust 라고 되어졌는데요. 여기를 볼게요. adjust 는 adjust 조절 하다 조정 하다 어댑트 채택 하다 입양 하다 적응 하다 적응 적응 시키다 그러면 너의 체온을 조절 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1 땀을 피하기 위해서 또 2 자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적어드릴게요. 별표 치고요. remain remain stay keep 모인 상태를 유지하다 해요. 형용사가 있으면 형용사인 상태를 유지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comfortably 안 되고요. comfortable 이렇게 되겠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도 하나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sweat 땀 땀이 나다 라는 말이에요. avoid 는 목적으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으니까 sweat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옷이라는 것은 운동하는 동안에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쌀 필요가 없어요. 온도 그러니까 당신이 운동을 할 환경적인 장소와 온도에 맞춰서 적절한 옷을 선택 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운동과 계절에 적절한 알맞은 옷은 당신이 운동할 때 운동할 때 그 경험 운동의 질을 향상시켜주게 되죠. 따뜻한 환경에서요. 수분을 밖으로 빼내는 그리고 시원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옷의 도움이 되겠죠. 신체에서 나오는 열을 밖으로 발산시키고 흩어지게 하는데요. 대조적으로 옷을 겹겹이 입으면서 추운 환경에 추운 환경을 대하고 마주하고 추운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가장 좋을 거예요. 여기 앞에서는 지금 따뜻한 기후 여기서는 지금 차가운 기후에 대해서 말하니까 여기서 연결사가 인 컨트라스트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너는 조절할 수 있어요. 너의 체온을요. 그러니까 겹겹이 옷을 입으면 추운 계절에서 추운 날씨에 옷을 겹겹이 입게 되면 너무 더우면 한 겹시 한 겹시 벗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이제 다시 추우면 한 겹시 다시 입으면 되니까 체온 조절하기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죠.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땀은 많이 나면 감기도 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을 가서 볼게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문장은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게 되겠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를 가서 볼게요. 돈 헤브트는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여기를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여기서는 단순히 need not 이라고 봐주셔도 되고요. need 는 조동사로도 쓰이게 돼요. 그래서 need not be expensive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부분 하나 봐주시고요. 여기 형용사 appropriate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고요. in which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격관계 내명사일 때 동사일치 시키는 거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서도 have 잘 봐주시면 돼요. are have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쪼잔하게 from 낼 수 있습니다. 신체에서 나오는 그리고 여기서 겹겹이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 겹의 얇은 옷을 겹겹이 입으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 연결사 인 컨트라스트 잘 봐주시면 돼요. adjust 얘네들로 낚을 수 있으니까 adjust 조절하다 조정하다 이거 봐주시면 되고요. avoid 다음에 sweating ing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remain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운동하실 때 이게 이글의 핵심이 되는 말이죠. 네.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